제약, 식품 분야에서는 어떤 장비를 사용할까요? pH는 수용액 내 수소이온 활동도이고, 전도도는 용액 중 전해질 이온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메트롬 914 pHm는 pH와 전도도를 동시에 측정 가능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로 충전하여 외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IP67 등급으로 수심 1m 이내 담수 현장에서도 바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제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대련기계 상사로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